2024년 8월 4일 일요일 드디어 지금 현지시각 오전 5시 53분 원래 구글 기준 일출시각은 5시 48분 한 5분 정도 지났고요 한 5분 정도 전에 실제 일출은 지평선에 쓰였다는 얘기죠 지금은 낮게 깔린 구름 위로 이제 구름 위로 해가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출입니다 장관입니다 이것도 해가 올라옵니다 감동입니다 여기는 미얀마 바간 입니다 천개의 사원의 도시 미얀마 바간 옆으로는 이라와디 강이 흐르고 있구요 이라와디 강 미얀마의 젖줄 그리고 더 넓은 추원 위에 2천개가 넘는 탑들이 사원들이 있습니다 해가 뜹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일출을 보고 가네 아 제가 어리석었던게 조사를 제대로 안해보고 와서 지금 우기인 줄도 모르고 비수기 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어 지금 정세가 좋지 않아서 안그래도 사람 없는데 우기라서 더 없거든요 그런데 아 사실 여기는 일출일몰부로는 일출일몰맛집 아니겠습니까 미얀마 바간 여러 사원들 이런거 덤방답사 구경도 하지만은 이 일출만한게 없죠 일출만한게 없죠 일출만한게 없죠 일출 누군가는 이것보고 울었다그러더만 그럴만합니다 어 감동입니다 눈물 날라그러네 진짜 오 대가 떴습니다 완전히 떴습니다 이 더 넓은 추원에 펼쳐진 이 사원들 탑들이며 삽탑들이며 그리고 강 그 위로 완전히 완인이 떠올랐네요 일출 성공 일출 성공 일출 성공 지침 목푼를 감사합니다.